심판들도 지금 뭐 순위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매 경기 정말 그리고 자 지금 나오는 선수가 이제 방시섭과 유광호스에 타야되고 프레이를 갖다가 확신을 못 가지고 어떻게 해 그리고 봐 상대가 뭘 하려 하는가를 보고 해란 말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못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으 으 정지석과 곽승석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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